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정돌빈팽이! 과연 이 점을 담당받아 우리 호캉쥬아벌레? 오 대박 나 지금 인스타에서 보고 있었는데? 아 들어봐요 실라호대! 망고백수? 우와! 아름아름아도 어때? 너 혹시 주말에도 알바해? 버스비 2200원, 지록색 떠올림 60만원, 조식 추가 55,000원, 망고백수가 84,000원? 호텔이 불, 호텔 베개, 거리탈로 폭신하겠지 하지만 순간이 깊이 통과 속의 월급처럼 다음날 호텔이가 알바에 치면 줘! 끔찍해 난 자격증 시험 때문에 어려울 듯 다음에 가 둘이 갔다와 할라! 우리는 지금 미친 듯이 널 때지 알지 알지 오늘 할 일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줄꺼야 시간은 우리 기다려주지 않지 그치 그치 내일 할 일은 모래에 내가 해줄꺼야 아름아 돌장 오빠? 아우, 자기야, 자기야, 자기야 왜 무슨 일 있었어? 우리 형은 외식할까? 어? 외식? 갑자기? 너는 또 월급날이라 기길까? 걸 걸 걸 다다리 월세, 전기세, 수도세, 관리비, 식비, 교금비, 핸드폰비, 학자금, 대출 아우, 기용이든 모르면서 이런 건 다 다 기억하지 하지만 다다리 월세, 전기세, 수도세, 관리비 아우, 기용이든 아름다 우리는 지금 미친 듯이 널 때지 알지 알지 오늘 할 일은 오늘의 내가 해결해야 그 시간은 우리 시간은 우리 기다려주기였지 그치, 그치 내가 할 일은 아무도 날 대신 해주지 않아 아름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되게 기댄 가스비 나갔네 전세대 출승인은 언제 되는 거야? 설마 떨어졌나? 탈탈탈이 확 떴다 이번에는 베네치아에서만 9박 10일입니다 오자카의 페트트립 170화 바로 여기 이탈리아 달리기를 하다가 잠깐 멈춰서 목을 죽이듯이 그를 이길 때마다 딴 세상으로 날 데려가 어디로든 떠나는 자유로운 영혼은 어떤 삶일까 상상만 해봐도 기분 좋아져 그렇게 힘을 내본다 난 지금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살 때 지금 아가 아가 오늘날 일은 오늘의 내가 해결해야 돼 시간은 너를 기다려주지는 않지만 오겠지 언젠가 해둘날 오겠지 걱정 없는 날 그러니 아름다워 웃자 아름다워 웃자 그래 웃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행지의 개풀이처럼 다시 한번 걸어가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지금 여행 중 우린 지금 여행 중 우린 지금 여행 중 우린 지금 여행 중 우린 여행 중 outer spirit 우는 남순 Telev ew 번니마 dynasty 우린 смотрите 누 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